숲에 오면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크게 한숨, 두숨, 들이마시다 보면 마음은 차분히, 걱정은 깨끗이 숲이 주는 힐링의 힘 우리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순수 편백의 힘을 믿으세요 순수 편백의 힘, 첨단환경 첨단환경은 피톤치오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99.9% 항균효과, 99.6% 탈취효과의 주목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 차량용, 담배낸세용, 채취제거용 등의 항균탈취제는 물론 곰팡이, 배수관의 유액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헌집증후군 건축자재 등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강력한 피톤치대 효과로 완화시키는 용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세균 또한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하루하루를 편백숲에서 보내는 것처럼 맑고 깨끗하게 21세기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내는 비결 첨단환경이 개발한 피톤치오에서 그 답을 찾으세요 항균과 탈취, 진드기 퇴치에 뛰어난 현황을 보인 첨단환경의 피톤치오는 가정과 학교, 어린이집, 양로원, 보육원, 유양원, 입원실뿐더러 PC방,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피톤치오를 뿌려주니까 학생들이 소비용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피톤치오를 뿌려주니 향이 좋다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피톤치오를 뿌린 후로 어르신들이 공기가 상쾌하고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맑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편백숲을 일상 속에서 보다 가까이 느끼는 방법 첨단환경의 피톤치오에서 찾으세요 피톤치오에서 찾으세요 피톤치오에서 찾으세요 피톤치오에서 찾으세요 피톤치오에서 찾으세요 피톤치오에서 찾으세요